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작곡가 조영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왔어, 왔어. 아니 진짜 노래 너무 제대로 만들어줬더라.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감사하더라고.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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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 아니 사실은 나는 우리 저기 프로듀서님을 보고 갈 때 나는 정말 우리 마이트러드한테 매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. 매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. 매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거야, 왜냐면. 누나는 누구? 그러니까 여기서 누나 셋이 있잖아. 우리가 알아맞혀보세요, 딩동댕 셋 중에 누구입니까? 아니 마이트로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해야지. 그렇지. 심장까지 다 졌는데. 마이트로의 데뷔 노래 만들기, 마이트로의 매형 만들기. 사실 뭐 나는 오늘 소개팅하는 마음으로 왔거든. 오늘 옷에 잔뜩 힘을 줬어요, 우리 손이가.